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침해사고 분석 업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야 할 파트들 어떤 책들을 좀 보면 좋은지 뭐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의견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질문 중에서 1번과 3번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에 이제 공부해야 할 파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였는데 보안관제 업무하고 이제 침해사고 분석 업무 앞에서 제가 분리적인 업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요. 그리고 인포생과 안내 미굴로시 퀴디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안관제 업무 인력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업체에서는 이 3개의 업체들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CQI도 있고 여러가지 업체들도 또 있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요거 업체 이외에도 보안관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작은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뭐 A3 시큐티도 규모는 작지만은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그런 시큐커퍼라고 하는 회사 쪽에서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보안관제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취업을 침해사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도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모이애킹이던 침해사고 분석이던 보안관제 업무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들이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생각보다 작죠. 생각보다 작은데 저희도 이제 모이애킹 사업도 하고 또 침해사고 분석 지원들도 하고 여러가지 합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솔루션 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용 규모로서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 보안관제나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고객사 대상으로 많이 하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는 고객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원격 지원하고 상주 업무들을 주로 지원을 합니다. 원격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고객사에 같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고객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고객사의 시스템에 있는 로고들을 분석하는 것은 맞지만은 밖에서 진단을 합니다. 이 밖에 있는 그 ESK 인포색은 계약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업체들만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같은 인력들이 또 다른 인력 다른 회사들도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지원 이렇게 원격 지원을 하는 또 이제 뭐 야간에만 또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튼 원격 지원을 하는 이유는 가격 측면에서 상주보다는 좀 싸다. 왜 쌀 수밖에 없냐면은 상주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력들이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직접 들어오죠. 그 업체에 직접 들어와서 보안 담당자가 있으면 그 옆에나 아니면은 비슷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 이분이 하죠. 그래서 인포색 쪽에서 이렇게 보안 관제 업무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서로 빠르게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상주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업무들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링크 한번 제가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야간만 하지는 않는다. 이 상주 업무에서 주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관 업무만 또 할 수가 있어요. 주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제 업무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치매 사고 분석 대응 업무 같은 경우에는 꼭 한 고객사만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선 치매가 발생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치매가 아주 자주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치매가 자주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개 고객사 우리가 보안 관제 업무에서 10개 고객사를 한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10개 정도 딱 끊어서 여기는 치매 사고 1팀이 대응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같이 하면서 아까도 아까 영예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업무 순환적으로 해서 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더 편하냐 어느 회사가 더 대우가 좋냐 뭐 그 다음에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거 보안 담당자들도 당연히 보겠죠. 앞에서 앞에서 통합러고 분석 흐름들을 보면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으면은 사실 이 정보시스템 부서 쪽에 보통 이제 정보부팀하고 같이 있는데 정보부팀도 같이 본다라는 것이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이벤트나 그런 것들 발생하면은 보안 관제 업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업체라고 하는 것이 보안 관제 업체들하고 협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도 침해사고 분석에 대한 인원들을 뽑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것만 담당하는 인원들을 또 뽑겠죠. 그리고 사실 이 컨설팅 업체, 컨설팅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또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안 솔루션을 하나 도입하면은 아 정말로 규모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그 금융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솔루션 하나에 한 명이 담당을 할 정도로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DRM이다. 그런데 DRM이 우리가 금융권 많은 데 같은 경우는 4만 명, 그렇게 5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4만 명 정도의 인원이 DRM, 우리가 개인 PC에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명이나 두 명이 전담 마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랬듯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IPS 장비가 있다,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전담 마크를 합니다. 그만큼 보안 담당자들도 거기에 맞게 규모에 따라서 인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죠. 여기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고 당연히 연품도 놓겠죠.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 분석 대응들을 같이 합니다.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가 자체로적으로 로고 분석도 잘하고, 그 다음에 포렌즈 기술 같은 경우도 있고, 악성 코드 분석도 있다. 엄청 스페셜리스트죠. 엄청 스페셜리스트여서 하는데 고생한다. 일이 많겠죠. 당연히 일이 많죠. 하지만은 협업을 해야 한다. 혼자 할 수는 없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해킹 컨설팅 인원이 침해사고 분석 업무들을 같이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는 모의해킹 컨설팅 인원들이 뭐를 잘한다? 해킹 기술을 잘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킹이죠. 해킹. 해킹 기술을 잘하는데 이걸로 이제 지금 현재 직업이잖아요. 직업. 근데 해킹 기술을 잘하면 뭘 잘할 수 있다? 또 침해사고 분석 업무에 대해서 플러스가 돼요. 왜 그러면 직접 해킹을 해봤기 때문에, 직접 해킹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로고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떤 기술인가가 조금 더 더 이제 와닿죠. 와닿습니다. 외전에 자기가 어떤 고객사 대상으로 뭔가 웹셀을 올려가지고 공개했던 기법하고 뭔가 비슷해 보여. 루틴이 비슷해. 그러면은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도 로고를 그렇게 역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대기업이나 보안 담당자들이 모의해킹 컨설팅을 현재 A라고 하는 업체에서 뭐 이렇게 전수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옹고인이라고 해가지고 1년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모의해킹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게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안관제 업무 쪽에서도 지원을 나가지만은 또 이 모의해킹 컨설턴트 회사 쪽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또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로고 분석하면 좋겠죠. 더 빠르게 분석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의견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뭔가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회사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들을 안 해요. 보안관제 사업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의해킹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사 쪽에서 가끔씩 내가 침해사고 뭔가 발생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별도 돈을 받고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고 이제 분석을 해주러 갑니다. 많이 써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자주는 안 하죠. 아까 말했듯이 자주 하면은 문제죠.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주 일어나면 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격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앞에 이 업무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향들이 잘 생깁니다. 물론 이제 공부할 방향들은 다 달라요. 이제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 가상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꽤 구축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가상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뭐 VMA와 버츄얼 박스에다가 여러가지 뭐 IBS, IPS, IDS 구축하고 통합러고 분석해라 구축해라 라고 한다면은 자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사실 한 10년 넘게 10년 넘음을 정조해서도 벌써 스노트 룰 같은 거 구성도 다 했고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가상환경에다가 다 구축을 했었어요. 10년 넘게 구축을 이미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많다. 정보가 더 많고 저희 보험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강의도 벌써 이제 가상환경을 구축한 인프라 구성 이런 강의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홍보가 일부 홍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 소개할 때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 강의들을 구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게 이제 VMA 가상환경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구축을 해요. 구축을 하고 목차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축을 합니다. 안티디도스나 IPS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웹방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구성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들 교육을 만들어 둘려고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플렁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가 있고 스플렁크 아니면은 ELK 스플렁크를 많이 사용해요. 실무에서는 스플렁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어떤 책이나 그런 것들은 ELK가 많아요. 스플렁크는 책이 많이 없죠. 없어요. 그런데 ELK는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넘쳐요. 지금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통합루고 하고 IDS에 관련된 책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유튜브나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뭐 시큐리티 오니온이라는 것을 좀 사용해라 많이 해가지고 구축을 하거든요. 아무튼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축하기 쉽다. 구성할 수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실무와 비슷한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되게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이제 추천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 대해서 만약 서버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뭐뭐 하려면 적어도 뭐 한 32기가 정도 랜. 그렇죠? 한 64기가. 이 정도는 있어야만이 좀 자유롭게 뭔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돈이잖아요. 서버가 또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우성해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쪽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환경들이 이제 필수거든요.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일부 뭐 월마다 비용이 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목돈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 환경의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축을 하고 그 다음 오픈도그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큐리티 오니언 아니면 웹방화벽 뭐 다 구할 수가 있죠. 그 보안 솔루션들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로그들이 발생해요. 공격들을 진행을 하면은 공격들을 진행을 하면은 로그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로그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디에 발생하는지 내가 이거 로그들을 어떻게 수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학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격기법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10개 정도 조사했어. 그러면 그 10개에 대해서 실제 공격을 해봐요. 그 다음에 로그들이 쌓이겠죠. 그 로그들을 시각화해보세요. 통합으로 시각화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안관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라고요.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뭐 방어백 쪽에서도 차단도 한번 정책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탐지만 한번 해보시고 뭐 여러가지 IDS에서 스노트 룰에 의해서 뭔가 탐지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룰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을까 뭐 간단하게라도 스노트 룰 개발도 한번 해보시고 반영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런 공격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분석 보고서죠. 이런 로그들이 한 것들 그 다음에 IDS 보안 장비에서 생긴 그런 로그들 시각화한 것들 이런 것들이 탐지가 되면은 다 찍어야겠죠. 캡쳐를 하고 난 뒤에 화면 캡쳐를 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 보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느 IP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뭔가 공격을 당했어요. 공격 유형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실제 로그들 시스템 로그들을 분석했더니 어디 어디까지 침투가 되고 어떤 것들이 정보들이 나갔어요. 유출됐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련의 과정들을 쓰는 것이 조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안에는 로그 분석들이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가 걸리면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포렌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이걸 쓰시라고요. 이걸 꼭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관제도 침해사고 분석하시던 진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은 이거 하나 제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냥 서버 한 개 두 개에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 보고서 안 쓰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약 한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다는 조건 하나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AWS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탑이죠. 얘가 탑입니다. 얘는 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P 환경보다는 Azure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도 Azure를 씁니다. MS 쪽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윈도우즈를 리눅스로 다 바꿀 수는 없죠. 물론 우리나라 특정 공공기관에서는 요즘 리눅스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별로 의견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zure 뭐 개인 PC 대상으로 한다면 Azure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WS 서버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전환이 돼 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영상으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보안관제 내가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안관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침해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침해사고 분석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냐 온프레미스 환경은 어떤 차이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 공부들은 이제 필수다. 필할 수가 없어요. 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 책을 좀 보면 좋냐 옛날에 한번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프라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영상이 있죠. 우리가 인터넷 감이 만들었잖아요. 그 보조 규제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인프라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상 환경에서 구축하는 방법들은 얘가 최고입니다. 이만한 책이 없어요. 이만한 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 조금은 요즘 최신 정보하고는 살짝 이제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무조건은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보안까지 하시는 분들이 피할 수가 없는 책이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큰일 납니다. 피하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티 서치 우리가 ELK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책 되게 검색 안 돼요. ELK라고 해도 검색 안 되고 차라리 SERK를 왜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라스티 서치하고 웹패킹 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책이 나오거든요. 엄청 두꺼워요. 정말로 와 쥐어짜가지고 쓴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데 보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두껍기만 한 게 아니고 얇아요. 종이가 얇아요. 그래서 빡빡에 쓴 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요것을 공부할 때 이제 별도 환경 하나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우리가 통합러고를 구성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것까지 구성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최고다. 사실 요거 환경 구성하고 요것까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저는 바로 뽑을 것 같아요. 무조건 뽑아요. 이러면 왜 이 책을 이해하려면은 어려워요. 사실 이 책을 이해하려면은 스누트 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웹패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라. 하셔야 하는 거고 이거 그 다음에 통합러고 분석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 오늘 좀 다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 학습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면 ELK에 대한 기본 학습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ELK 하기 싫다. 스플렁크 해야 한다. 스플렁크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스플렁크는 자료도 없어.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긴 됐는데 이 치매사고 분석이라고 다룬 책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아쉬워요. 제가 쓰면 어떻겠냐고 하지만 책 쓰기 좀 싫어가지고요. 너무나 많이 써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치매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조금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떤 치매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로고 시스템 로고들을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 분석 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좋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간단한 실습과 함께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매사고 분석이라는 것은 이 책도 같이 보시면 좋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공부할 것은 많습니다. 악성코드 분석도 여러분들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무이킹 기반의 그런 여러 가지 공부들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좋은 책들 좀 소개를 했고 공부해야 할 파트들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말이 빨랐는데 좀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말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보안관제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예전에도 몇 개 땄습니다. 몇 개 땄는데 그냥 뭐 관심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업하고 뭐 책 쓰고 뭐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자격증이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뭘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 같은 건 아직도 보안기사를 못 땄거든요. 그래서 두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자 우선은 저는 이제 자격증이라는 것들이 저는 많이 안 땄지만은 사실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때 딸 수 있을 때는 따라. 어떤 자격증이든 어떤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딸 수 있으면 따라.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것을 왜 준비하냐면은 그냥 목표예요. 사실이요. 이거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뭐 취업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냐. 아, 그러진 않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별로는 수긍하진 않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 돈이 아까서라도 가잖아요. 돈이 아까서라도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책을 구입하면은 보긴 보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좀 붙으려고 공부를 하겠죠. 공부하다가 아, 내 공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이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딸은 좋아요.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회사 가고 뭐 뭐 하면은 와, 이 자격증 공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거는 주말에 힘들어서 주말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해라. 그래서 보안관제사 자격증 뿐만 아니고 여러 자격증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CH, CHFI, 뭐 이런 맞나? CHFI인가 그거요. 아무튼 해킹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해킹 포렌즈과 관련된 자격증. 그냥 오래된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습이나 시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시습이나 시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따도 학생들이 따도 그렇게 뭐 쓸 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격증 자체가 실무 경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냐 CPPG는 저도 있어요. 이거 있어요.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죠.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것도 딸 수 있을 때 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산업보안 관련된 산업보안 관리사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안기사 있고 정보처리기사 있고 딸 자격증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AWS든 GCP든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들도 넘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면접관의 의견인 것 같아요. 사실 면접관들이 봤을 때 이런 자격증까지 관심이 있고 땄어? 정말로 보안관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은 가지고 있을 것 같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자가 물어보겠죠.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것들을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실제 그러면 가상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봤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반발이 있겠죠. 조금 살짝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공부가 있니? 뭐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같이 공부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실습들이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자격증 공부할 때 쉽게 느껴지겠죠.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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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